세종정부청사 중앙동의 대통령 임시진무실 설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 용산진무실은 공론화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일방적으로 추진해놓고는 경호시설과 내부 인테리어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중앙동 임시진무실 설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행정안전부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세종진무실 설치 로드맵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정부 사과와 함께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